다음판! 가자! 간만에 회장 참교육 한번 들어간다 이건 무슨 복장이냐? 레드, 격렬의 레드라고? 격렬의 레드라고? 격렬의 레드라고? 금아이인데 가능하나요? 가능하죠 아! 와! 완전히 더럽네 이것도 완전히 울버린이네 왼풀 백두산이라니 지금 무슨 컨텐츠냐고요 회장 참교육 시간입니다 어? 찌끼라니 좋아요 야 누가 프로야 내가 프로야 내가 무슨 프로야 어? 동네에 화랑하는 아저씨인데 어? 로얄 가면은 뭐라 그러는 줄 아나? 아 저 아저씨 또 게임한다 카면서 아저씨 저희가 좀 하면 안 돼요 카면서 뭐 이러나니까 아 아 어? 아 아 못죽여 응 못죽여 응 못죽여 응 못죽여 아 파란단 가고 싶어님 어서오세요 하단 아 야 왜 이렇게 찍었어 아 아 안 맞아 욕심부렸지 안 맞아 하단 또 하단 아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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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죠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참교육 당했다고? 아 유튜브에다가 올릴 거라고? 회장한테 참교육 당했다고? 내 유튜브는 내가 지킨다 간다 아! 아하하하하하 여건 몰랐지 내 유튜브는 내가 지킨다 콘보 어려워 어? 안 죽어? 어? 죽어? 하하하하하하 오른풀 하지마 아! 아하 하단 아 슈 돌! 왼어퍼 점프! 하나차 가면서 오른잡기 뒤로 돌리고 왼풀 타이밍을 완전히 뺏어 버렸죠 아무것도 못했죠 아 슈! 초스카이 초스카이 아 초스카이 아 초스카이 하면서 횡신해가지고 초스카이 다시 초스... 다시 초... 원잭 아 초... 오마이갓 원투풀 투포투 뒤로 돌아서 어... 어엇! 잠깐만! 어! 살려줘!! 살려줘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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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양잡으로 잡아둔 다음에 뒤로 빠지는 척 하면서 다다다 카운터 내주면서 떼차기 떼차기 점프 해주면서 짬발 웰어프 1대1 야 한판 이기고 토껴 써야되는데 1대1 됐어 젖었다 유튜브에 꼭 올릴게 좋았어 내가 이긴다 회장 참교육 할 뻔하다가 참교육 당하다 요 제목이다 아 싫대 참교육 하다 킬링 맞았다 곰이 오케이 고렇게 하자 왕몬 으악 잠깐만 이 각도 좋지 않은데 오케이 으 안죽어 안죽어 미들투 아쉬우돈 으응 안죽어 으ığ 으아악 죽어 으어어 아 원 투 어 어 토 포 따 닭 아 따 Their 어어어 잠깐만 어 허 허 어 어어어 안죽어 으어 fighter 안죽어 응.. 안죽어. 응 안죽어 배그팬차 안 돼 점프해 가지고 위로 피해서 왼 풀 ز выход 그러나 finance gfreang 오케이 내가 먼저 이 기업붙고 어 저거 맞으면 안 돼 보여줄 수 있어 좋아요 어 졸라 위험한데 회장님 가자 좋지 않은데 채팅창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좋지 않다 어디가 해가냐 오 안돼 오 원투 하다 이런 뼈와 같은 상황이 있나 뼈맞았죠 16번 18번 뼈나라가 붙고 좋아요 자 내가 드리게 원투풀 찍어주고 원잽 딱따닥 원투 한 번 해주고 초스카이 써주는 척 하면서 초스카이 나라가 붙고 좋아요 내가 드리게 원툴 풀 찍어주고 원툴 한번 해주고 초스카이 써주는 척 하면서 초스카이 투포 날려주면서 하면서 런각이다 런각 하는 척 하면서 풀어주고 요거 앉아주고요 아 잠깐만 어? 응? 그럼 어려워요 야 야 저 등에 있는거 저거 무기였어? 어? 야 저 등에 있는거 무기였어? 하하하하하하 으하하 어 등에 있는게 무기였어? 야 나는 장식품인줄 알았는데 왜 아 아 아 전기톱이 저게 무기였다니 아 아 전기톱 사러갑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전기톱 사러갑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